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미읍성에 와서 잠시 시간이 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궁금한 옛날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엄마는 잘 안 해 오멘지마라 맥주님의 집 포멀아 야채 곧돌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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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짜 하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청을 가고 두꺼운 ㅋㅋ 친구가 더 큰 거 한자 사진을 찍었을 때 ahh 그래도 혼자 일어났어요 이번에 여 다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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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